됐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임무브리핑 드리면요. 오늘 중원에서 이륙해서 동부전선에 있는 적샘사이트를 파괴를 하는 임무고요. 개전 초반이라서 지금 상황 보시면 적기도 좀 많이 뜨고 그 다음에 샘사이트가 이쪽에 하나도 안 부서지고 다 살아있는 상황이라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적이 이쪽으로 주로 공격하는 루트라서 각 현대는 대대작업 하시기 전에 적 공중전력 유의하시면서 공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별로 브리핑을 할게요. 저희는 15번으로 내려가시죠. 유저가 저의 채널을 잃어버린다. 아래, 잠시만요. 채널이 단뉴잘. 유저가 저의 채널을 잃어버렸습니다. 스텝 포인트 6번에 한두 발 다 쏘세요 포즈모드로 사격을 해야 되잖아요 스텝 포인트 6번에 포즈로 쏘야되요 K46인가 보네요 스텝 포인트 6번에 대해서 한발 두발 10초간격으로 두발 쏘세요 저는 저 위쪽으로 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에 4.35랑 비슷하려나 모르겠네요 네 똑같이 쏘세요 아니면 제가 쏠까요 네 제가 백업업 혹시 모를까 백업업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비행 경로상에 있는 거만 ppt 체크했거든요. 저는 그냥 딜리버리 플랜으로 해버렸습니다. 잘 안되는 거 같아서요. 됐다 안됐다 하시길래 아예 안건주고 있어요 꼬일까봐. 새로 다운로드 하세요. 저 총사 때 쓰던 거 그대로 잘 되던데 스티어포니스 4번에서 사격을 실시할게요. 제가 먼저 쇼고 남은 거는 북쪽에 우리 북쪽에 SA2 있거든요. 원산 방향으로. 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SA3도 있네요. SA2 위주로 이렇게 2번 사거리가 되니까. 이번에 레이더, 서치레이더, 사통 레이더 다 가더라고요. 다 추적을 하더라고요. 한 샘 사이트에 2개, 최소 2개? 두 발이 필요하더라고요. 깔끔하게 잘 내려놨네. 네. 센터탱크는 이륙해서 올라가면은 12,000파운드 밑으로 되면 버릴게요. 센터탱크는. 번업기고 쭉 올라가서. 네. 12,000이요? 네. 12,000파운드 되면 버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번업기고 쭉 올라가서. 순환고도 올라가서 속도 리커버리 하면은. 그 정도 될 거예요. 버릴게요.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올라가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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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인쇄를 해봤거든요. 네. 네. 근데 긴 거는 6장 나오더라고요. 으으 안돼... 네! royoo 오해받을 수 있겠네요. 그거 브리핑이에요 디에이터 카트리지 설정 다 하셨으면 레디쿨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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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크할 부터 조이, 6-1. 가봅시다 레디쿨쇼 3-1, Engaging, Target Fullset 저,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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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키 설정 빨리 할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0분 동안 방송을 좀 나누실까요? 아니요 이거 20분은 아니라 편차 끝나시면 빨리 돌 것 같은데? 제 생각은 2분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헤일로 찍는 것 같습니다. 볼사이 3, 5, 6, 1, 0, 1, 17,000 그 조저님 눈 많이 와가지고 다 길은 녹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관에 하하해가지고 보기 좋았겠네요. 다니시는 데는 불편하셨어도. 애들이 좀 나왔죠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후에 눈 구경하러 저쪽으로 올라갔다 왔어요. 구례에, 구례에 남원 가니까 눈 많이 보이네요. 강주 나주가 좀 많이 왔습니다. 아, 광주 보니까 서쪽, 그 광주 음악 장성 이쪽이 많이 왔더라고요. 에스런 로딩? 에스런 카피린? 아, 동영상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와, 헐. 헐. 어차피 쟤 뭐 칵피트 화면이긴 한데. 목소리가 들어가시니까 가끔씩. 아, 돈에 싸드려야겠어요.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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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헬.. 헬. 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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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아, 브레이크 당겨졌어요? 어떤가요? 방금 브레이크 당겨졌어요. 안 들려요. 멈추셨어요? 아니요. 지금 막 택싱하고 있어요. 뭐지?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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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제 뒤로 오신 것 같은데? 택시 사이트 한번 바꿔주시면 됩니다. 에어보이크 한번 캐리죠. 상당히 뭉게 들려요. 말씀하시는게. 제가 큰 소리를 못내야지만 마이크를 가까이 들으면 동영향을 하고 있거든요. 택시 사이트 한번 더 해봐요. establishing ... . 왜 함..다 신분이 없는 거 같은데иф 그저 3-0-0-0-0 5 knots, runway 36L, you are cleared for takeoff. 2 knots, takeoff. Azure brake on, napkin 85. 2 knots, push on, light on raccades. Tower brake. Tower brake. Tower brake. 해장 WISEL one one contact departure Continue AB 0 멘토 Q6.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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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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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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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35mph 2.5 1.2.3 1.2.3 1.2.3 1.2.3 1.2.3 1.2.3 1.2.3 1.3 1.3 2.3 2.3 3.3 3.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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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109-14000, beaming, hostile, print, MiG-29s, two shi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ag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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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토밤 2, Panther, 3, 3, Group, Bullseye, 0, 5, 2, 1, 1, Fox 3, Medium, 1, Fox 3, Medium. Sentry, 2, Weasel, 1, 2, Peer, Bullseye, 0, 7, 6. Weasel, 1, 2, Sentry, 2, Terminal, 1, 1, and Fox 3, Close, 1, Panther, 3, 3, 3, 2, Contact, ... 프랑 호스톨 센트리 2, panther, 3, 3, group, bullseye, 0, 5, 3, 6, 6, 3,000, declare 2, 직불 사이리, 기술을 날라는데요 기술을 날라는데요, 좀 닫을게요 하트, 하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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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계세요? 센트리 2, panther, 3, 1, group, bullseye, 0, 7, 8, panther, 3, 1, 센트리 2, contact confirmed, 호스톨 센트리 2, panther, 3, 3, group, bullseye, 0, 7, 9, panther, 3, 3, Sentry 2, contact is friendly 우선, myśС,M2, marine team 네 erst lonely 스페셜 출발할게요 인류 락아käuse 여기를 flip 제가 전주했습니다 노을락이 갤매하고 있던 것 McMahon σ2, You're I'm going to say 네, 너무 좋습니다. 어, 다시 잡아요. 아, 계속 들어갈까요? 어, 네, 저 표전 주거전인지 확인해 드릴게요. 우선에서 바로 들어갈게요. 어, 저 튕겼습니다. 네, 제가 튕겼어요. 진짜 아무것도... 서버 안 터지나? 서버 터질 것 같은데요. 근데 플랫폼이 아예 전용여가 돼 버려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지폐꾼이 완전히 종료가 됐는데... 지금 되나요? 희한하네. 잠시만요, 프로세스가 살아있나 볼게요. 희한하네. 튕겼다. 그쵸? 아이고, 튕겼다. 아, 멈췄네요. 서버가 터졌습니다. 갑자기 종료됐습니다. RTT도 안 켰는데... 이럴수가...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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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이 밀나갔네. 어? 어? 왜요? 어, 아군 16을 잡았네요. 저런? 어머나 세상에나. 가재님. 네? 저 함 맞았나요? 아... 지금 저도... 정지화면에서 못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세븐님은요? 저는 발사 못했으면 너무 가까워가지고 못 찾겠더라구요. 아... 못 나갔는데 죽어있네. 에세이2가. 아, 그래요? 그거로면 유폭된거 같은데. 음... 일단... 수호 25은 두개 맞췄네요. 근데 데미지. 아, 그래요? 네. 23 2대 잡았는데... 함은... 함은 두 발 다 빗나간거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세븐님은 한발도 안 쑤셨네요? 아, 세븐님. 그... 사격 대기 상태에서 튕겼어요. 어, 레이더만 쏙하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오... 희한하네. 로딩이 안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에세이3도... 죽었고, 레이더만. 어, 웬만한 애들 다 저거됐는데요? 없어졌어요? 네. 그 전문쪽에. 원산동청, 전방쪽에. 헐. 헐. 에이아이가 잡았나? 그럴... 글쎄요? 와, 그건 완전 망한 미션인데 오늘? 만든거? 괜찮아요. 적게 잡았잖아요. 그래요. 헬로님 저... 그... 저장 좀 해주세요. 암흑. 아, 저장 좀 해주세요. 아, 저장 좀 해주세요. 아, 저장 좀 해주세요. 에이아이, 셈은요구 어디계시나 계속 찾고 있었는데. 으하, 셈은요구 어디계시나 계속 찾고 있었는데. 하, 하... 아이, 뭐 때문에. 아, 그런게 있습니다. 아이가 터 나면서 그냥 와 근데 이렇게 예고하지 않게 예고 없이 갑자기 끊어져버리네요 이게 아직 뭐가 불안하네요 모르겠어요 지금